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동구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. 동구는 금남로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진 촬영과 메시지를 기록하는 기억의 벽을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국화를 헌화할 수 있게 헌화대를 마련했습니다. 또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을 기림의 날 추모 기간으로 정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와 용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